저는 시골에서 목장 주인을 꿈꾸며 살다가 극중 고혜미를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서울로 상영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송삼동 역할을 맡았습니다. 또 뭐 있나요? 그 다음에 이제 칼에 찔리고 차에 찔리고 차에 찔리고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혹시 다 네 아이디어니? 네 삼동이는 우선 굉장히 순수하고 또 우직한 면을 가진 아주 일편단심 열혈촌뜨기 뭐 이런 인물인데요. 예 그래서 순수하고 우직한 면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. 야 솜삼동 솜삼동 차가운 가슴이 어느새 조금씩 뭔가 내렸나봐 네가 들어왔어 그리고 나도 몰래 내 가슴을 채웠어 내 가슴을 채웠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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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적이 하이네 드라마 드림하이는 무엇보다 노래와 춤을 선보여야 하는 큰 숙제가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노래와 춤에 무게를 많이 식혀야 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